4 5 아이라고 하는 logic 하 наб 오랜 4 으 아 o 아 아인ンダ 아이고 잠깐만! 잠깐만! 이거 이거! 그건 극성에 갇힌 부도 뭔데. 안 돼요. 시신 옆에 놔야 돼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. 좀 놓으세요. 나 내려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잠깐만 안 돼, 안 돼. 중요한 거예요. 심각이 떠가지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 이래 와. 안 된다니까! 아버지! 김가야! 송가 누비! 응. 응. 아이고. 아이 솜영 언니. 아이고 솜영 감유불상해 너 어떡해. 아이 솜영. 요즘 세상에 누가 아무리 험하하게 죽어? 인부 좀 하누나? 이렇게 저렴하고 무서워. 어떡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어? 아 아 아 으 으 돌아가시고 맞아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데 뭐 살아계시는 거야 아님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한테 물어봐 또 거짓말이 아닌지 여쭤보라고 으 으 으 으 아 친구 살리려고 너한테 거짓말 했어 으 으 으 잘 못했어 으 으 으 으 그래도 좀 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만 원짜리 몇 장이면 저분 살 수 있었어요? 정말 그래요? 아니잖아요. 억지적으로 그만 부리세요. 친구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. 장애사란 놈이 산 사람으로 염을 했어요. 벌써 소문도 쫙 퍼졌다고요. 내가 너한테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. 네 눈에 내가 죽어서 살았어. 살아계시잖아요. 건강하게 살아계시잖아요.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? 그깟 소문도 너한테는 그렇게 중요한데 왜 나한테는 친구 없어지는 건 괜찮은 건데? 아버지! 네 말대로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데 산 송장이 아닌데 내 친구 내 돈 내 욕심 내 생활은 왜 송장 취급을 해? 나도 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.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야? 나쁘지 마 내 집hand Cor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